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 굿짜리 나 그냥 본투 할게 본투 3시도 쓸거같지 아, 제가 노장인걸 좀 줄일게요 아, 시타소리도 좀 큰가보네 이번밤만 하고 아, 추워 근데 뭘까 어, 쟤 설레어다 이거 우리 붓인줄 아네 폐렴하고 끝이 안하는거 같은데 오버 조심 아, 토스네 이거 나도 선레어 할게 그냥 어, 맞아 좋아 그거 얜포네, 얜포 어차피 양포니까 링 맞지찍으면서 내형이 너 난 노바룸으로 할게 어, 너 바로 안해도 될거같아 땅포트에 찍고 드론 찍어 그냥 다 어 근데 내가 식퍼라 양포만 붙고 레어가 한 팀이나 식퍼나 식퍼나 어어 나쁘지 않지 아, 패스 아, 패스 아, 패스 아, 패스네 아, 패스 9시 오버 조심하고 어 해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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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지네 한 대 8 됐다 한 번 뺄거야 예 흠이 붙여줄 수 없던가 해롭지 되어지네 3개 남았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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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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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부탈 박살 아 야 야 이거 아니지 빨리 찍어도 괜찮아 때밀말 나라 한테도 다녀냐 와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우셀 들어오면 거의 다 살렸거든 오케이 이겨 졸래 가자 아 형 한생 네 그런 털어 없이 스포지 야 찍어도 돼? 아 그래? 내 말이지만 어 나 저거 한지 11시 어 막아십니다 아우씨 니가 마무리? 두 개나 만다 내가 테스트 빌드에 주고 스포지 하나 더 왔다 멀티만 안주면 돼 테스트야 멀티만 안주면 돼 테스트야 어? 아 12초 선레오 좋은데? 어 그냥 선레오가 옥달이라 이거 갈래오 안해도 되네 멀티만 안주셔도 돼 근데 방금도 쫌 빡대긴 했어 발래오 한 줄 알았다 몇이냐 그때 시간 5시에서 11시 온거야? 아 드라네 내가 링 찍을게 11시 2시 5시 1시 2시 5시 오우 졸라많 오빠 미타 롤맨 박자 쟤 미팅 이펠도 많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성큰을 막으면 되더만 그냥 성큰을 막고 링 밖으로 빼잖아 그리고 포토하고는 타를 거 없던데? 나 10, 10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같아 어차피 오니까 안 박으면 어차피 털려 나 저번에 정우랑 스폰할 때 나는 그냥 툭성 박으라고 했잖아 다시 멀어 레어 안 찍으면 이기드만 레어 찍고 방어한 다음에 탈 봐도 그러면서 내가 양포 나중에 해줘 부자로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깐 할만 하던데 아우 베베형님 어떻게 해요 뚝배기 맞은 베베형님 베이시의 초이스 부드론이니까 몇 개팬 갈 감사합니다 부드론 탈환이겠다 메카 갈만한 자리 근데 메카여도 그냥 양포하고 내가 드라맛을 빨리 가면 할만하더라 아이고 베베형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이고 대빵형 감사합니다 몸짜리 어 6시 테라니까 6시 테라필인데 응 발탁할게 어 또 해줄게 네 일단 당어적으로 하다가 요거 야 이거 그걸로 해도 되지 않냐 자리 괜찮으니까 아 우리 우파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 이거 약간 부자로 포핥해 어차피 근데 못오잖아 자리가 우리가 가까우니까 도망있을까 그러면? 오버 뭐야? 모 잡으러 가는거 싫어하냐 저거 뭐야? 하하하하하하하 으이 웹팩인데 왜 이 영혼줄? 하프톨 안 빼네 APRIC 한 번 하자 아 우리 데빼형 너 마루가 마루가 괜찮아 마틴 피 와끼 링도 너한테 보자 탈리프 해줄게 이쪽에서 싸워 막으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막았죠 프로봄만 계속 잡았지? 양폰대 개 늦네 너 쟤도 돼 이제? 나 쟤고 있어 저만큼 상대도 아카가 느리니까 어 뭐야 아까 숨은 숨겼던거야 뭐지? 여기서 우리가 손해보면 그냥 지는 것 같아 질링을 천천히 하자 어 무조건 이기거나 아 상대 링 많이 했네 미적으로 빼야 내가 해가지고 뺯같은거 뺯해질 너 자신을 도와줄게 뺯어얽 2근시 뺯어얽 시작 두부 요러니 5조 swelling 웜 하늘 지금 뺯어얽 못생 뺯어얽 어? 뭐, 닌 개만 쓰이는거? 어? 어차피 쇼부는 안 통해 우리가 가까워가지고 어우 야야야야 어? 링만 잘라 나 질러 만화 링 자르다가 나중에 먹자 지금 다운다? 지금? 잠깐만 링 안왔는데 링 오면 다시 다오잖아 아 이거 좀 기다리자 형 한번만 기다리자 지금 가자 형 나 부탁할게 나 부탁할게 나이스 내가, 난 아두 낳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거 어때? 트리플 리버 어? 트리플 리버 트리플 리버 오바바 아니야? 어차피 질러 지금 필요 없으니까 셋이 같이 가서 드론 찍자 링이랑 어차피 나는 포위즈로 방어하니까 내가 트랜 한번 시간만 끌고 링만으로 찍자 어차피 네 그건 스팟, 야 스팟 점프 스팟, 야 스팟 점프 아 스팟 달리고 아 우겨 저것도 부작인 부자래 저 성격 듣겠겠는데 우리가 각 방어는 되니까 약간의 우 제 스타일은 깨고 어... 상탈야만 아 이거 괜찮아요? 아 나한테 뭐 근데 나는 근데 괜찮아 피자면 마네 밈도 좀 몇 개 갔다 아 근데 더블이라 상관없겠다 저그만 템 저게 나는 그냥 상처를 할 수 있어 아 ㅅ마 ㅅ마 ㅅ마ㅅ 아 방금요? 방금은 우리가 저그를 힐씩 올랐으니까 템이 낫지? 저그가 탈이 빠른 원래 리버가 별로 안좋아요 페이시로 마린 좀 내려간다 마린이 업이 안됐어 지금 노업이야 나 근데 가스 싫어하냐? 나 가스 처럼 있는데 랩시 랩시 한 번 올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러면 상대가 둘 다 멀티가 없어서 우리가 좋았다 태그 졸라들이네 약간 올인하려고 했다가 뒤늦게 운영 생각나구나 나는 공기업 질템 간다 약간 하나 찍어 스파이어 어디있어? 스파이어 어떻게 맞지? 내가 보니 지고 싶어서 질 수가 없는데 그냥 누웠봐라 하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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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롤레몬티같은데 저거 롤레몬티같은데 저거 롤레몬티같은데 이 롤레몬티같은데 이 롤레몬티같은데 내가 롤레몬티같은데 나의 롤레몬티같은데 발업이 되거든 질러서 확인해줄게 내거 내팔을 지켜봅시다 오우씨 늑끌어시 새겨나 내가 피드백 걸어줄게 마린 거의 다 잡았어 니가 버거져도 돼 이거 질환 한 푸대 이거 배슬 마나도 없어 싸우자 우리가 이겨 어 나 여깄는데 싸우자 혼자 하나 있어 그냥 먹으면 돼 아무것도 없어 피드백 개꿀이였다 방금 너 질환 뭐잘거에요? 즐길거에요 끝날거에요 그냥 끝내버려 그냥 끝내버려 그냥 끝내버려 나쁜하구만 역시 양포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요? 근데 이거는 상대가 약간 급하게 1시 견제하려다 손해봐서 괜찮았어 아 맞다 아 맞다 베베형 계신가 지금? 아 우리 베베형이랑 더듀투비형님 100개씩 감사합니다 아까 열심히 퀀하고 있어가지고 말을 못했어 좀 바빴어 아 베베형 지금 보고 있겠다 노장이 너방이나 내방에서 아 내방에 없는데? 베베형 어제 툭팩이 깨져가지고 복수전 보고 있을거 같은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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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형이 있다 샤이형 샤이형 같이 깨진나라 아 뭐야 나 시스트 랜덤했다 랜덤암판할께 어 저기 터진다 안 내 베베형도 좀 오래 안하긴 했지 3년은 안 했는데 당연히 갑자기 와서 하려고 아마 베베형이 머리는 되는데 손이 안 될걸? 손이 머리를 못 따라갈걸 어제 좀 웃겼어 아홉시지 했어, 첫판이 좀 웃겼어 상대 굳으론 5풀 탈인데 나 메카닉 레이스였거든 아 진짜? 12풀 하셨는데 죽었어 아 우리 몽줄님께서도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몽줄님 기종이형 어제 많이 맞았어요 아이고 쿠마하하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쿠마형님 팬가에서 했었네 쿠마형님 감사합니다 상대 투저그다 투저그? 4대8이면 깨진거죠 투저그 한친구 쟤 focusing 이렇게 샘 추 2030 Good force 어? 스윗도 안할 것 같다 스윗 풀어야겠다 나도 약간 구두로는 고무수 줘야해 내가 약간 내 스타일을 알아 내가 막 알려주거든 오케이 질러줄나 과감하게 다니다 이러면 우리가 센터 꺼면 되잖아 내가 12시, 3시 왔다갔다 압박하면서 너도 왔다갔다 하고 심지도 못했네 뭐야 프로봇 때문에 못했어 그치 가끔의лом에 금방을 풀고 나의 계란을 피 Church 나의 계란을 피터 역할을 피터 헬을 피터 저는 안나이 난리 두마리만 잡고 죽어도 이득본다 천천히 가자 육질러서 해가야겠다 한마리밖에 못 잡았으면 괜히 갑시다 육질러서 룡겟 넣으라고 미쳤네 쬐고 쬐고 곰을 간다고? 미쳤네 와리 좀 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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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개손해다 육질이 좀 없는데? 장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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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일단 키워 흰시 vuelta 조심해 와..너 멀티타스킹은 겁나걀네 아 뭐야 왜? 템지 부자다 불리하다 이거 너무 못다왔는데 질러서 많이 찍어서 버테랑 같이 가 썸클로즈 올 것 같은데 도나 얌차같이 잘 잡았는데 상대가 유리해서 떼지 않았어 무기한테 저거하더라고 6시 거 링 빼 6시 거 불어 5시 거에 대해서 5시 거에 대해서 6시 거에 대해서 어차피 패스웰이 안 날라가잖아 수포가 날라가겠는데 수포 하나 더 지어봐 이제 인구 남았네 저쪽이 선클러시 드리즈 받으라고 짬 안 주려고 수리 Sophia 처럼 수리 피폐독 신지 쥐죽은듯이 한 번 모아봐라 막카파야? 저기? 이것도 무슨 깡크 새끼들도 아니고 조슨아 막카파인데 그냥? 이 정도면? 한 번의 스패데들 알았지? 저거 진짜 지지하자 이거 저거 너무 부자하잖아 콜 지지 어이 용룡이야 소와라 내가 보기에 초반에 좀 못하겠어 우리가 그럼 우리가 아기라 아깝다 자세히 아 우리 더돌이형님 왔어요? 어떻게 몇인지 모르겠어요. 2대3인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테란 같은데? 2대3 맞지? 테란? 이거 갖다 봐라. 니가도 나도. 희미닛고. 나 희미닛 테란이야. 아 형 이거 시비풀 해가지고 테란 메카닉이면 쌍레어 보기 괜찮을까? 메카닉이면 시비풀이 테크 없으면 그냥 안 좋습니다. 울링하면 필요합니다. 테란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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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빼자. 나 그건 쬐게. 1시 7시 테란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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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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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1시 1시 2시 3시 호물에 잡자 또 나왔다 나의 역사는 척지되어 척지되어 척지압 척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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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꼬이였어 아 꼬이였어 또 타자 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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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 11시 어택해주라 1시에 좀 빠져있어 근데 탈로 나갔어 아 아 아 아 네 수질건데? 11시 스포가 없다? 3명 뿐이야 뭐 탈 이겼어 11시 갔구나, 11시 갔구나 12시 갔구나 이제 car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약간 짜증나는 자리이긴 했어.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한테 탈만 안지면 지지는 않지. 내가 태란해봤는데 그게 진짜 빡세. 쌍탈. 아 쌍네요. 11시가 급하게 만들고 우리가 링 다 커버하고. 아 12풀 발레어 하라고. 아니 아니 투해처리 발탈. 투해처리 발탈? 그러니까 발레어 아니야 발레어? 어 12풀 투해처리 발탈. 약간 발업 찍고 가스 한 두 마디만 먹다가 내가 찍고 하라는 거 아니야? 어 어어. 너 근데 9시라서 좀 빡셀라나? 9시? 형이 1시 같은 데면 그거 좋거든? 9시는 좀 별로 같아. 가난해서. 6시나 6시 적으나 3시 1시 5시는 좋아 보이거든? 그렇게 해도. 어. 근데 9시, 12시 이런 데는 안 될 것 같아. 음. 자리가 차량이 좀 좋네. 왜냐면 내가 방금 스포 하니까 좀 가난하잖아. 응. 근데 안 할 수도 없어 스포를. 진짜말이 똑같은게. 안 하긴 너가 너무 멀어서. 오케이. 방금 그냥 투해처로 뽕이야? 어 투해처였어. 그냥 드론만 한 두대 반 정도 차있고. 초 Philadelphia. 브레이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뭐 틀디야? 사실 3개만 뺐나보다 내가 알아서 막을게 니가 시스템으로 끌어줘 오케이 니 훨씬 낫지 니가 훨씬 낫지 니가 훨씬 낫지 니가 훨씬 낫지 몇번째 에이 ㄷㄹ ㄷㄷ 약간 저쪽쪽도 무리해서 장소 날래 그래가지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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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ㄷ 은퇴한 다이온이긴 어 너가 썩어래, 내 쪽으로 못 오게 해줘야 기지가린이 이기니까 성하나이도 안 불려줘 그냥 바이오닉이야 질러 두 마리만 그쪽으로 해줄게 저기서 안주신이 아름다운 정신이 진산 지금 시작하려면 지하우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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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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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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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탈한다? 이거 11-12에다 하고 질러 바로 내려갈게 3-2에다 하고 질러 바로 날아다 1-2에다 하고 질러 바로 다 한거다 2-2에다 하고 질러 바로 1-2에다 하고 질러 바로 게를도 견제하네 바이오니 바이오니 페이시도 두마리 같다 오우 맨날 죽냐? 오우 잡으려고 호란인가 봐 오우 이따 펼트씨 열대신거 누구였어? 플로노를 미리 채우고 맘에 나온다 이제 플로노 나 라인스포 잡아야 돼? 내가 딜러 마리가리 딜러 열대신거 플로노 여 라인스포주다 플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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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수비할 수 있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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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될 것 같아? 그럼 12시 있는 거 링 가자 가자고? 아뇨 막아서 망가기 좋은데 아 그래 가지 말자 나 수비할 수 있냐 나 수비할 수 있냐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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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룡먹자 어 이거 카르 끌어ileen 네 큰 걸 타면 다닌게 다 끄는게 내시 내시 나온다 오면, 오면 싸우고 스파가 너무 많은데? 오엠벨 오베록인데? 오엠벨 오베록 약간 반대쪽에서 싸우고 일단 한부대 모였어? 오엠벨 오베록 야, 루탄 일곱시 여기로 와 내꺼 질러다 내가 드라카노 할게 너 후타껀 내 질러질한거지 같이 일곱시 싸워 싸워 이렇게 양컨에 걸려 내가 세시 계속 짜리 해주게 여기 노엠벨 노엠벨 양아치인데 서로 그냥 내가 세시 초파나에서 세시 마련 다 막을 수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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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오 아니 와! 개념, 개념 접수했다. 분리했어, 테란. 개념토스 했다, 진짜. 테란 노양신빌드 써가지고. 저 정도면 거의 개새끼인데 그냥? 시발. 이야, 존나 많아, 진짜. 아니, 무슨 탱크를 시발, 터렛 엠베드 안 치고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빨리빨리 양컨을 걸었어야 됐는데, 너무 테란이 쉽게 했어. 근데 망키는 많다, 저렇게 아니고. 근데 12시 안 가길 잘했다. 나 뒤질뻔 했네, 오빌로게. 아니, 근데 진짜 망키는 존나 많다. 아니, 짬이 없어. 아니, 또 발탈이어가지고. 테란이 그리고 원래 한 번 꼬라박을 거 같았는데 안 박더라고. 안받고 모으니까 존나 많네. 매직도 많이 찍어놔서. 약간 그, 싸움을 그게 없잖아. 아, 이거요? 이거 그냥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상 21% 할게. 형, 그 치즈잖아? 응. 오드라도 됐대. 아... 치즈 오면은? 일단 테란이는... 아니, 근데 쥐발. 포 할 때 치즈 오는데 못할라. 어떻게 해, 이 새끼. 아, 그냥 오던데 찍고. 아니, 이게 나한테 오드라 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 테란이 면. 아, 테란이 오드라 하라고. 어. 야, 아니야. 나 이 원판 그거 해보고 싶어. 치즈 오면 나도 치즈 할게. 아, 오케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거 재밌어. 어. 약간 내가 포로버커는... 약간... 잘 비빌 수 있으니까. 오케이. 우리 한 3질, 5질 때 같이... 내 거 한 푸드 비빌면 이기지 않을까? 맞네. 태란 나와서... 태란 나와서 치즈 오면 주겠다. 스포로우로 싸우게. 내가 이따가... 시야를... 오버 시야를... 위네랄 하나 줄게. 거의... 어? 태란이다. 어? 이거 팔봐라! 어? 팔봐라? 이거... 갑자기... 어? 갑자기... 어? 갑자기 왜 탈바라? 나... 나 칠드라 하면 안타까? 칠드라? 오케이. 팔베로우 싫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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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진묵이 형이 저희들 8데럭 하니까 임진묵이 형이 테란들을 망쳐놨어 다 씨발만 8데럭 씹씹 존나해 저거 몇이냐 근데? 나 이거 7데럭 할게 7데럭이야 11데럭 도와 보니까 지금 빽빽빽 빽빽빽 사태기 한 대만 때려놨어 부전지압 해놨어 내가 적을 탈감하는지 확인할게 형 줄게 이거 6릭만 아야야야 아 뭐해 아니 왜줘 링을 아니 컴퓨터 컴퓨터 그랬지 같이고 일로와 싸우 일로와 일로와 이게 우리가 싸우 싸우 아 일로와 형이 바로 11시 링컨하게 만들어놨어 당신이 못하니까 빽빽빽빽 오질에 다시 싸우자 오질에 형이 11시 양컨 걸어놓을게 풀어보 한 마리로 어 상대 치즈 아니다 근데 이거 오질에 싸우면 쟤 그냥 오케이 내가 먼저 갈게 고 무조건 이기지 아니 우리를 0으로 하나 이겨버려쥬 이거는 거의 우리 그냥 조팍시급하는데? 이겨버려쥬 아니 이거는 심하지 이거를 당하면은 이거는 지금 빵집이지 킬 안 나오고 퐁커를 한다고? 어? 아니 이거는 거의 그냥 뭐 노장 토스트 상대 하듯이 딜드를 해버리는데?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이건 이건 너무 근데 테라님 배짱이 너무 좋았다 아 내가 오드라보다 7도가 낫다 아니 안좋아 왜냐면 오드라면은 뭔가 불안해 육시를 뻥컷당하면은 그래도 내가 불안해 오케이 치즈가 좋네 아 됐거든요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쿠마 형님도 야 100개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생겼어 화장실 좀 왔다 오케이 아 너를 잊었나 그래 나를 진정 어둡고 탁한 나의 창에 비 내리는 밤에 우산을 쓰고 찾아와 세상이 제일 아름다운 미션으로 나를 재루고 떠나버린다 구름이 계염붓두칠썩 반짝이란 밤에 하늘을 보며 걸었어 이방국 그대 나에게로 돌아왔다면 영원한 여행을 떠날 거야 라우스 비면데 그냥 나 비내리 psycho 렉이 좋아서 깨치 마시고 안 됐다고 아 상대 막 대만 댔는데요 아 막판이 막판 더드랜덤 맞게 막판 더드랜덤 맞게 네네 아.. 아.. 내가.. 내가 옵탈 할게 니가.. 갑자기.. 형이.. 형이.. 무탈이.. 어? 뭐라고? 갑자기 추석을 그 겸 있네 아 그래? 형이.. 무탈이 뭔지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줘 보여줘 아.. 아.. 쿠마 형님 감사합니다 알죠? 솔직히 요새 쿠마 형님 많이 쏘시지 어.. 땀용이여 소아 쿠마 형님이 하는게 대박이 나야될텐데 락하쿠는 열애 아.. 근데 꼭 이러면 열두시 막 테라있더라 지하답게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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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1이 5라고요 1이 5라고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어떻게 맹이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여기 춘영이 왔어 다계사 이 시许은 흐흐흐흐흐흐 이 시许은 헤란 아.. 저거같애 저거 다 펠라일거 같은데 뭐야 저거 그냥 누군데 좀 올래 느낌이 이사한대 우리는 4개만 찍으면 쬐게요 저거 쬐거같애 음.. 음.. 좀 짤래? 느낌 이상한데? 4개만 찍고 짤게요. 저거 짤을 것 같아요. 아 약간 네가 맥힌 쇼부 한번 가야겠는데? 내가 근데 똑같이 먹기 게 낫지 않냐? 어 그게 나아. 아 근데 한시 테랑도 있네. 네가 맥힌 버로우 쇼부. 무서우니까 맥 한마리만 가서 경찰 할게. 쟤도 약간 강태공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 달리기? 어 달리기 존나들어. 오케이 나와있다. 어 뭐야 이거. 달리기다 이거. 여기 오버 좀. 아냐 오버가 현재 두개야. 그냥 빼놓은거야. 아 역시 강태공원. 구디인척. 맞네. 다같이 타려. 너가 바로 배면은 그거 해줘. 어 다시 맥 많이 한다. 어 맥 찍네. 나 이거 그냥 그러면은 본성 할게 나중에. 오케이. 네. 어어. 야. 너가 타치. 난 늦었어. 다시 5보부 겸 빼 아 다섯시는데 노말이네 5보때면 보이겠다 다시 심기가 좀 구리긴 한데 5보때문에 어? 살로 바로 너 헤베시게 에이 나한테 이러나? 에잇도 망했나? 아 너나 너나 내가 더 마리가리 어우 4파베시다 와 싸우시다 아니야? 와우 무조건 가지마라 어우 4파베 아 아 으잉? 아 1파베가 간겠다 응? 2파베가 너무 찾아오 1파베까지 4파베가 가방이 1파베가 4파베아 5불 5불 1파베 어 어떻게 탈수있어? 지금해야지 어우 날이 잊은다 수치맨 자비이네요 아 난 잊은다 아 창연봉 뭐야 임요한이야? 막막자 뭐야 너 뚫어줘 같이 가자 한시 가자 한시 아 니 본진의 태브도 좀 잡아줘 아 뭐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어 어 어 아 아 아 ㅈㄴ 쎄나 쎄 아 근데 이거 빡세기네 11시 저그에다가